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좀 납작해서 또 착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생긴 거 가지고 말하려면 하루 종일 말해도 될 만큼 다 다릅니다 또 성격도 다르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입맛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삶은 감자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 싸우다가 화가 나서 이혼하러 갔더니 판사가 나는 고추장 찍어 먹어요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다 달라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다름들이 어느 날 차이라는 단어가 되어서 다가옵니다 차이 그러면 다른 이들과 나 사이에 어떤 장벽이 가로막힌 것 같은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기쁨과 아픔이 되어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성적의 차이 합격생과 불합격생을 갈라놓으니까 합격한 사람은 기쁘지만 불합격한 학생은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성공의 차이가 있어서 번듯한 직장 그리고 많은 경제적 수입 어디가서나 척 내밀 수 있는 명함 한 장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아주 기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름들이 차이로 여겨지게 되고 그 차이가 기쁨과 아픔을 가져오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것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날 그것이 차별이라고 하는 괴물로 바뀌는 그 순간 이 세상은 비극적인 곳으로 변화되고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사람이 생기고 차별당하는 사람이 생겨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이 됩니까 그래서 외모에 따른 차별, 성별에 따른 차별 성적의 고화에 따른 차별,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른 차별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 온갖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과 차별당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면 모두가 다 죄인이 되고 맙니다 차별하는 사람, 나는 그래도 성공했어 이런 사람들은 교만이란 죄를 짓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되는 듯이 말하기 쉽고 모든 것이 자기 손안에 있는 듯이 아나 무인격으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자책을 가지고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차별당하는 이들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미움으로 심한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로 탄생한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복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학대할 때도 있으니까 이 역시 무서운 열등감으로 이어지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 불행해지고 맙니다 성공 좀 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은 그러면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 벌어진 간격을 더 많이 벌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힘과 여러 조건들을 총동원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데 밑빠진 항아리인 줄 모르고 그걸 채워보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면서 욕망의 항아리에 물을 붓는 사람처럼 사니까 그 인생 만족도 없고 평안함도 없는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처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그 벌어진 차이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 역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때로는 편법과 불법도 자행하게 되고 그 마음에 헐 쫓김이 있고 언제 만족한다든지 평안을 누리는 게 없으니 역시 그렇게 사는 것 또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름들이 차이로 여겨지고 이 차이가 기쁨과 아픔을 가져오고 그리고 거기 차별로 그게 나타나게 되면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다 마음 아프고 다 죄인이고 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깝죠 우린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남과 다르다는 게 착안해서 남과 나의 차이점에 집중하면서 언제까지 이런데 매달려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다르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 다름에 집중해서 삽니다 차이에 집중해서 삽니다 너랑 나랑은 지문도 달라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렇게 다름과 차이에 의해서 서로의 존재를 규정 지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아픔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깨닫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 다름들과 차이들에 집중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다 똑같아 하는 데 집중하면서 살도록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차이점 다른 점은 다 부수적인 것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너와 내가 같아 라고 할 때 그 같음은 인생의 더 본질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차이들을 다 동원해도 그 근원적으로 같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어떤 점에서 같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나 한 번 산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우린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 차이가 없는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 땅에 사는데 불행하게도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가? 나은 게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은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나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이 헬라 사람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기록하던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 특히 헬라 사람들은 아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중시하면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런 걸 무시하면서 종교적 표적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짐승처럼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좀 나은 점이 있느냐? 바울 사도 자신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뭡니까? 나은 점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 다음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로 다름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음에 눈길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똑같은가 이렇게 의인은 없이 다 죄 아래에 있다 보니까 죄에 싹쓴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모두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평등합니다 살아 있다는 말은 언젠간 죽을 것이라는 단어 말과 이게 동의어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삶은 곧 어느 순간 죽음으로 바뀌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저 음부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는 똑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다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올라와서 꽃꽂이 가만히 보니까요 다른 거가 보이십니까? 같은 거가 보이십니까? 조금 화병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다르네 그러지만 제 눈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꽂혀 있는 꽃의 종류도 같은 것 같고 모양새도 같은 것 같고 다름을 보지 않고 같음을 보면 아 사람은 다 한 번 나서 한 번 죄짓고 살다가 다 죽는구나 우리 똑같네 이걸 발견하게 되지를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같음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같음을 보면요 엄청난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다름을 보고 살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픔이 너무나 많지만 같다는 걸 생각하며 살면 영적 유익이 커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돼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는 힘들겠어요 병이 너무 깊어요 전 같으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프나 이렇게 더 상처받았을 텐데 우리 같아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나나 그분이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갈 거지 괜찮아 우리 다 똑같아 이러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음을 생각할 때 얻는 영적 유익은요 바로 거기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를 자꾸 얘기하는 데서는요 차별만 존재하지 사랑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연약하고 못한 사람 보면 당신은 고생 좀 해봐야 된다 당신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책임이야 이러면서 사랑은커녕 가슴에 대못을 받고 쌀쌀 맞기가 이를 때 없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나 나나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집사님 힘내요 집사님이나 나나 똑같지 뭐 이렇게 하면서 다가설 수 있게 되고 서로 끌어안을 수 있게 되니까 사랑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들어보셨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받으니까 머리칼 다 빠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야 되는데 난 머리칼 하나도 없이 학교 가면 애들이 놀릴 거야 안 간다는 걸 설득설득해서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 다시 가게 되는 날 교실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하죠 교실 안에 앉아있는 그 많은 친구들이 다 머리칼이 하나 더 없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아픈 친구 학교 오는 거 알고 자기들도 다 가서 박박 깎았어요 왜 너랑 나랑 같아 힘내 이렇게 말하는 사랑을 위해서 멀쩡한 친구들도 머리칼을 깎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순도 높고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같아지심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본래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너무 다른 존재죠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고 우리는 인생에 불과하죠 그분은 창조주 우린 피조물 그분은 전능자 우린 무능한자 그분은 거룩하신 분 우린 죄인 그분은 어디나 충만하시고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분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시간의 제약 아래 살다 쓰러지는 존재 불과하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다르죠 그런데 그분이 너와 나는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같아질 수 없는 불가능한 차이를 홀쩍 사랑의 이름으로 뛰어넘으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베들렘 마옥간에 탄생하셔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잡수시고 사람들이 입으시는 옷을 입으시면서 사람들이 눕는 곳에 같이 누워 계시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아지셨다고 하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다 보금의 절정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같아지심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같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섬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 받는 큰 은혜는요 우리가 주님의 보조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왜 하나님이 물리치실까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피로로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성공했고 다른 사람과 다르고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바리세인이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는 다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차이를 들춰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죠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 보고 죄인들을 볼 때 하나님 저도 저 사람과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성공했다고 그러고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저는 알아요 저도 죄인이고 저도 저 사람과 똑같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는 점에 다를 게 없으니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자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저 사람과 달라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 그 사람과 똑같아요 더 못해요 이런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남과 다르다는 거 그 차이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같고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 유익이 되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결코 낫지 못함의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고 똑같다고 하는 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은총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로운 은혜를 영락의 성도들이 다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고 나면 거기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새로운 형태의 삶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와 같을 수 없으신 그분께서 같아지심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과 같아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아지자는 이 말은 그들이 죄 지을 때 같이 죄를 짓자는 말이 아니고 그 연약한 이들과 같은 자리에 있어줌으로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을 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 같아지는 사랑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준 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쉬운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비록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같아지는 사랑의 삶을 바울사도가 보여준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로카이 섬의 성자라고 하는 다미엔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거긴 나병 환자들을 격리한 섬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들이 거리를 두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니까 너무나 상처됐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도 그들과 같아지게 해주세요 저도 나병 환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6년을 기도한 어느 날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쏟아서 발등에 쏟아졌는데 뜨거운 걸 못 느끼는 순간 아 나도 나병 환자가 됐구나 나도 저들과 같아졌구나 저들과 같아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락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생김새도 다르고 너무너무 달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름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같아지고자 할 때 이곳은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함께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영락교회 안에서는 다른보다 같음이 많이 이야기되고 서로 다가서서 장노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다 같아요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같아지게 하신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다 버려야 돼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 이렇게 하면서 모든 성도가 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다 같아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따 나중에 나가서 마당에 계실 때 식사하실 때 넌 왜 그러냐 난 이른데 이렇게 하지 말으시고 우리 똑같네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영락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성령 안에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